으쩔아 뭐야 저거 하늘에 여러분 하늘에 저거 보여요? 아 저.. 아 저기서 보급을 보내주는거네 우와 대박 우와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어 바로 앞이네 다행히 아 소득이 너무 좋다 아 음 음 음 음 오작동일거에요 아 아 아 귀찮은데 또 아 또 또 또 이렇게 시키는게 또 그렇단 말이야 음? 부부만이면은 지들이 내려와서 할 것이지 막 어? 이렇게 막 어? 가서 이렇게 어? 집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하면 쓰나 진짜 아 거참 진짜 못말리는 사람들이네 오오 으흠 으흠 일단 저기있는 보급품? 있는대로 한번 가볼게요 aw 바이오 스캔 아 이걸로 이걸로 스캔하는거네 스캔해서 푸범을 위로 보내라는 그런 말인가 보네 그으음 스으읍 스윽 한 번 스캔 해보겠습니다 o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!! 화물 로켓이 있는 섬 해변가 지상이야 그러면 오 뭐 여기 아 여기 맞네 해안가 해안가 여기 맞네 여기네 여기로 가라고 했었거든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레츠고 아 좋아요 내 샘플을 우주선에 실어가지고 위로 보내면은 이 그냥 여기 있는 에임녀는 그냥 인간이 그냥 실험용 그런게 되는거잖아 끝났다 외계인들 이거구먼 우와 저거 뭐야 우와 대박 뭔 행성이야 뭐야 다리야 뭐야 오케이 이거구먼 아 뭐야 수리가 필요한텐데 왜 아 하하 허어어 음 아니 뭐 지들이 보내달라고 하면서 무슨 부서진 로켓을 달라고 하면 어떡해 내가 무슨 공돌이야 뭐야 어 장난해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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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버릴라 수리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수리용접기 같은거 필요한데 보시면은 용접기 수리도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결정화된 유황이 필요해 결정화된 유황을 어디서 구해? 일단은 가봅시다 일단 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 이거 혹시 여기서 떨어져도 다이빙선수 그 자체에 여러분 갈게요 갑니다 렛츠고 내 다리야 부러졌어 이거 근데 유황을 어디서 구해 유황을 구해야되는데 결정화된 유황? 뭐야 그게 야 잠깐만 왜이렇게 시컴하냐? 설마 뭐 나오겠어 자 내려가 봅시다 더 혼메? 새로..새로..새로..새로..새로운 친구네 아니 어때요? 우와 뭐야 이게 분위기 왜이래 루비 오 잠깐만 뭐야 갑자기 밝아졌어 뭐야 뭐야 이게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기다려 she'sIEFF gang ện Aye *** 와 뭐야 저거 어 Ninja wer 에 ari 나 Señor 설마 공격하겠다 누가 봐도 봐도 공격 할 거 Patient 생겼지만 잠깐만요 어岍 어라 오오옷오옷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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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Small ob 안녕하세요 으야 으으으으고 으으으으으으으니 으이에 Hie. 으으으 아아어 뭐야 이게 안녕하세요 으오헤 왜 안때리네? 으개꿈? 와 진짜 대박이다 운메옴메옴메 잠깐만이거 다리 한가운데 다리가 있어 설마 그거 그거냐 엄청나구먼 나 이럴 때가 아닌데 야 잠깐만 유황 언제 얻어 유황 빨리 먹으러 와야돼 빨리 유황 찾으러 가겠습니다 유황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언젠간 다시 오겠어 기다려 기다려